정부에서 휴가 하루 더 가기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. 국내 관광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기업들과 근로자의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. 국민들의 국내 휴가 일수가 하루 증가하면 소비가 2조 5천억 원이 늘어 경제가 활성화된다. 또 관광업계에 5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.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는 더운 여름철 근로자들의 사기를 높이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. 1. 휴가 기간이 늘어나면 경제에 악영향을 끼친다. 2. 국내 관광업과 관련된 일자리는 5만 개 정도이다. 3. 관광업계에서 이 캠페인을 기획하여 진행하고 있다. 4. 이 캠페인은 국내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시작되었다. 5. 아저우 5. 아저씨 5. 이 캠페인 trips 한글자막 by 한효정